캠핑 나들이의 계절 이제 신나게 떠나세요 야외활동의 필수품 파우닐 스위스 스피드 멀티배드 가볍게 펼쳐 흔들어만 주면 순식간에 빨빨하게 탄탄하게 구름 속에 폭 파묻힌 듯한 안락함 편안한 침대로도 소파로도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캠핑할 때 수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편안한 휴식처 탄생 레저 전문 브랜드 파우닐 스위스 스피드 멀티배드 공기줄기로 힘들게 바람 놓는 제품은 잊어버리세요 자 얼마나 빠르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펼치기만 하면 바람이 들어가 부풀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끝부분을 가볍게 말아 클립만 채워주면 캬 정말 멋진 멀티배드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정말 온몸이 푹 파묻히면서 편안합니다 여기 누워서 쉬면 휴식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번힐 스위스 스피드 멀티배드 불어서 바람 넣기 힘들고 짜증나는 펌프 짐 산더미 같은 무거운 짐? NO! 가볍게 산뜻하게 들고 다니세요 힘들일 필요 없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펼치기만 하면 OK 가볍게 말아 클립만 채워주면 끝! 5초 완성! 스피드 멀티배드 비비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흡입되는 이중 분리 에어홀 구조 코팅, 외피, 특수대질 에어백까지 3중 구조의 탄탄함으로 바람 셀틈 없이 빵빵하게 공원에서도 산랑 바람 속에 편한 휴식처 캠핑 가스도 온 가족 같이 쓰는 이동식 소파베드 낚시하러 가스도 불잠 잘 수 있는 침대 수영장에서도 썬베드처럼 얼마든지 휴가철 바닷가에서도 필수품 거실에서도 아이들 방에서도 집에서 다양하게 활용 포켓이 있어 휴대폰 소지품 보관도 OK 음료수를 흘려도 털어내면 되는 생활 방수 사용 후엔 바람 빼는 수고 없이 바로 둘둘 말아놓는 총암편 스피드 마티배드 가볍게 들고 가서 쫙 펼치고 흔들기만 하면 금방 바람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푹신하고 튼튼해요 에어백 없는 한 겹의 저가 제품과 비교해 주십시오 누우면 바람 빠지고 뻥뻥 터져버리는 제품과 달리 무려 쌀 20kg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160kg도 견디는 탄탄한 내구석 자갈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두겨보니까 터지지 않아 더욱 탄탄한 스피드 멀티배드 등산, 여행, 자전거 탈 때 매고 다니면 OK 초경량, 초슬림 사이즈 언제 어디서든 펼치고 놀 수 있으니까 자전거 라이딩 나갈 때도 필수품입니다 소파, 침대, 햄업, 캠핑의자, 자충 매트 이 모든 기능을 단 하나에 다 담은 파우닐 스위스 스피드 멀티배드 초대박 시점 특가 5만 9,800원 5만 9,800원 한 달 19,933원 캠핑 나들이 시즌 초비상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전해주세요 파우닐 스위스 스피드 멀티배드 하!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이럴 때 스피드 멀티배드를 펼쳐놓고 시원하게 누워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누워서 쉬고 선탠도 하고 잠도 잘 수 있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실 겁니다 또한 사용 후에도 어렵게 바람 빼느라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돌돌돌 말아만 추면 바람이 사라지면서 작게 접어넣을 수 있죠 너무너무 편리하겠죠? 이 즐거움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듯 구름 속에 파묻힌 듯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편안한 휴식처 파우닐 스위스 스피드 멀티배드 첫째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는 스피드 멀티배드 힘든 에어 주입기? NO! 순시간에 스피디하게 완성 쉽게 바람이 들어가니까 여자 혼자 심으러도 OK 빠르게 흡입되는 분리구조 코팅, 외핀, 에어백까지 3중 구조라서 탄탄하고 빵빵하게 접을 때도 돌돌 말기만 하면 끝 후피 차지하지 않게 작게 접을 수 있어 OK 장소 상관없이 어디든 펼치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침실이 따로 없죠 둘째 구름에 누운 듯한 안락함 온몸을 혹 감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목,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전신을 감싸 안아주는 편안함의 극치 비싼 침대도 부럽지 않은 편안함과 안락함 거기다 화사한 레드 컬러의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공원 나가거나 캠핑 가면 바닥이 벽이고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잤는데 멀티벨 뒤에 누우니까 너무 편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오더라고요 셋째 언제 어디에서나 이동도 보관도 OK 더 이상 무거운 짐은 NO! 달랑달랑 가볍게 들고 다니는 스피드 멀티베드 공원 나들이 가서도 등산 여행 갈 때도 바닷가에서도 캠핑장에서도 낚시 가서도 즐겁게 자전거 탈지도 필수품 집에서 침대로도 소파로도 아이들과 함께 다양하게 즐기는 스피드 멀티베드 초대방 기정 특가 5만 9,800원 5만 9,800원 한 달 1만 9,933원 캠핑 나들이 시즌 초비상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전해주세요 짐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서 늘 메고 다녀요 펼치면 큰 침대가 되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넷째 정품으로서 누리는 탄탄함 누우면 바람 빠지고 뻥뻥 터져버리는 한 겹짜리 저가의 유사 제품에 주의하세요 이제 3중 구조의 튼튼한 내구성을 가진 정품 파우닐 스위스를 꼭 확인하세요 쌀 20kg 8개 무려 160kg을 견디는 탄탄함 자갈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OK 바람이 쉽게 새고 터져버리는 한 겹짜리 저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셀 틈 없는 2중 분리 3중 구조 특수 재질로 더욱 튼튼한 품질 레드 컬러의 감각적 디자인까지 반드시 파우닐 스위스를 꼭 확인하세요 가볍게 산뜻하게 들고 다니세요 힘들일 필요 없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펼치게 말하면 OK 가볍게 말아 클리만 채워주면 끝 5초 완성! 스피드 멀티배드 비비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흡입되는 2중 분리 에어홀 구조 코팅, 웹핀, 특수 재질 에어백까지 3중 구조의 탄탄함으로 바람 셀틈 없이 빵빵하게 공원에서도 산랑 바람 속에 편한 휴식처 캠핑 가서도 온 가족 같이 쓰는 이동식 소파베드 낚시하러 가서도 꿀잠 잘 수 있는 침대 수영장에서도 썬베드처럼 얼마든지 휴가철 바닷가에서도 필수품 거실에서도 아이들 방에서도 집에서 다양하게 활용 파울링 스위스 스피드 멀티배드 초대방 기정 특가 5만 9천 8백원 5만 9천 8백원 한달 1만 9천 9백 33원 캠핑 나들이 시즌 초비상 넣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전해주세요